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로렌스의 장미원의 그림자입니다. 영국 탄광촌에서 이렇다 할 교육이라고는 받지 못한 광부인 아버지와 비교적 교양이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부조화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로렌스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928년에 자비 출판된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애설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그의 모국에서는 출판이 허용되지 않다가 오랜 재판을 거친 후 그의 사후인 1960년에야 겨우 삭제 없이 전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소설로 읽어보셨는지요? 애설적인 장면을 그토록 아름다운 묘사로 서술한 작가는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작의 품격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로렌스는 장미원의 그림자라는 짧은 단편을 통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잊고 싶었던 그녀의 이전 남자에 얽힌 한나절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배신감과 질투, 사랑과 분노로 뒤엇힌 인간의 감정을 담담한 필체에 담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처리해 내고 있습니다.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지금은 그저 미치광이 지나지 않는 과거 남자와의 짧은 만남 스치듯 주고받은 몇 마디에도 심하게 갈등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은 그 남자와 아내가 그지없이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제 채널을 분석해 보면 35%만이 구독을 하였고 65%는 그냥 듣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작달 막한 키에 젊은이 하나가 아담한 해변 별장 창가에 앉아서 억지로 신문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전 8시 반경 별장 밖에 글로리 장미꽃들이 아침 햇살 속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흡사 거꾸로 쏟아진 조그만 활옷불 같았다. 젊은이는 탁자 위의 시계를 보고 나서 자기 은 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굳은 인내의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서 방 안 사반벽에 걸린 유아를 곰곰이 쳐다보았다. 쫓긴 사슴이란 그림을 적의 어린 표정으로 유난히 노려보았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였지만 잠겨 있었다. 조그만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의식하자 갈색 코수염을 잡아 당겨보였다. 갑자기 두 눈에 활기가 서렸다. 미남죽에 낄만한 얼굴이었다. 코수염을 꼬았다. 지구는 작은 편이었지만 힘차고 정력적이었다. 거울에서 얼굴을 돌리자 그 표정에는 자신이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정원길을 가로질러갔다. 그가 입은 재킷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노추해 보이지는 않았다. 새것인데다 그것을 듬직한 몸에 걸치고 보니 더욱 말숙하고 믿음직하여 보였다. 잔디반 옆에서 흔들리는 하늘나무를 눈여겨보다가 다음 나무로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겼다. 붉은 바탕에 갈색을 띈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굽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한결 믿음직하게 보였다. 언저리를 한 번 두리벙거리고 나서 나무에서 사과 한 개를 비틀어 땄다. 별장집을 등진 채로 청년은 시원스럽게 한 입 그 사과를 깨물었다. 천만 뜻밖에도 사과는 달아서 먹기 좋았다. 또 하나 땄다. 그리고 나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침실 창문을 훑어보려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을 때 옴찌라였다. 알고 보니 자기 아내였다. 그녀는 바다 저편을 쳐다보고 있었다. 분명코 자기를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한참이나 그는 아내가 있는 곳을 눈여겨보았다. 아내는 미모였고 남편보다 나이가 더 먹어 보였다. 창백한 편이었지만 실상은 건강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연모하는 빛이 어려 보였다. 탐스러운 붉은 갈색 머리가 이마의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바다 저편 남편이나 남편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곳을 보고 있었다. 자기 따위는 아란 곳 없다는 듯이 마냥 추상의 세계에 잠겨있을 부인을 보자 남편은 버럭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양기비 열매를 훑어가지고 문 쪽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놀란 듯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나이 쪽을 한참 보고 나서 다시 시선을 그 쪽으로 돌리더니 곧장 들창 턱을 떠났다. 사나이는 부인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대단히 세련되고 거만스러운 거동에다 부드럽고 흰 무슬린으로 지은 드레스를 말쑥하게 입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사나이의 첫 마디였다. 절 기다렸어요? 아니면 아침식사를 기다렸어요? 여자의 가벼운 대꾸였다. 주반 시간은 아홉시라 했잖아요. 여행을 한 뒤면 늦잠을 자도 괜찮을 텐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언제나 다섯시면 눈이 뜨인단 말이요. 아무리 애써도 여섯시가 넘도록 잠자리의 이치는 못하겠어. 잠자리에 머물러 있기란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아서 더욱이 이렇게 좋은 날씨엔 말이야. 이런데 와서 지옥이라니 이해 못하겠어요. 그녀는 유리덮개로 씌워둔 장식품을 쳐다보며 방안을 두루 살피고 다녔다. 사나이는 날로 앞 깔개 위에 잠옷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내를 기호하는 표정을 억지로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날에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는 듯이 어깨를 움찔거렸다. 자!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하였다. 코스 부인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올 때까지 우리 정원이나 거닐어요. 빨리 가져왔으면 좋으련만 사나이는 코스염을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짓고 나서 같이 걸어가다가 남편의 팔에 기대었다. 남편의 파이프에는 어느덧 불이 붙여져 있었다. 코스 부인은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명랑할 뿐더러 나이에 비해 아직 정정한 이 도판은 얼른 창가로 달려갔다. 손님으로 온 이 젊은 부부 뒷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다. 도파의 물감처럼 푸른 두 눈은 이 젊은 부부 사나이가 편안하게 걸어갈 때 부인은 믿음직한 그 팔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뜰 저편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도파는 부드러운 요크셔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키가 꼭 같구먼 다른 건 관두고 키마저 같지 않았다면 아마 저 사나이와 결혼 안 했을 거야. 손녀딸이 들어와서 쟁반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저분이 아까 사과를 따먹고 있던데요? 소녀의 말이었다. 음 그래? 뭐 그러면 어때? 좋을 대로 하라지? 할머니의 대꾸였다. 밖에서 이 젊은 미남은 찻종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구미가 동에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부부는 아침 식사를 하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부지런히 먹고 나더니만 젊은이는 바삐 놀리던 손을 잠시 멈추며 하는 말이 여기가 브리드링튼 보다 조금 나은 곳이라 생각하오? 물론이죠. 부인의 대꾸였다. 훨씬 낫고 말고요. 게다가 여기로면 마음이 푹 놓이는 걸요? 여긴 딴 낯선 바닷가와는 파냐인 걸요? 여기에서 얼마나 살았길래? 두 해여. 사나이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먹고 있었다. 그럼 안 가본 데일 같더라면 좋았을걸. 사나이의 입에서 마침내 이런 말이 나왔다. 여자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가 던지시 남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건 왜요? 여자의 말이었다. 여기선 재미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사나이는 유쾌하게 웃음지으며 빵위에 잼을 두둑이 발랐다. 그럴 것 같아. 사나이의 대꾸였다. 여자는 다시금 사나이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다. 하지만 그런 말일랑 이 마을에선 입 밖에 내질 마세요. 여자 입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었다. 제 성분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았다든가 하는 따위 얘기 말이에요. 유독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절 다시 알게 되면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해질 테니까요. 그럼 여길 왜 왔지? 왜냐고요? 그걸 몰라서 모르세요? 당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소? 그러니 모를 수밖에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래도요? 이곳이 그리워서 온 거죠. 사나이는 그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란 남자와는 달라요. 왜 여길 오고 싶어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알았지만 여자는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라고 굳이 권하는 것이었다. 제발 제 얘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자의 말이었다. 그리고는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시다시피 제 과거가 되살아나는 게 싫으니까요. 말이 떨어지자 여자는 무릎을 덮은 헝겊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손끝으로 털었다. 사나이는 커피를 마시면서 부인을 쳐다보았다. 사나이는 코수염을 빨고 나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어조로 말하였다. 틀림없이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게로군. 여자는 약간 재의식을 느끼며 탁자뽈을 내려다보았다. 부인의 그 모습에 사나이는 마음이 흐뭇하였다. 글쎄요. 여자의 상냥한 말이었다. 제발 제 말을 퍼뜨리진 마세요. 네? 부탁이에요. 물론이지. 사나이가 웃음지으며 유쾌하게 말하였다. 사나이는 흐뭇하였다.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문을 다시 열었다. 코스 부인과 의논할 일도 있고 그 밖에도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해서 그런데 오늘 한나절만 혼자 나가주셨으면 해요. 점심은 들어와서 같이 먹기로 하고요. 코스 부인과 무슨 의논할 일이 그리 많길래 한나절이나 걸린담? 사나이의 말이었다. 글쎄요. 그것 말고도 편지 쓸 때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치마 얼룩도 닦아내야겠고 하여간에 자질구레한 일이 하도 많아서 아무래도 한나절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 혼자 나갔다 오셨으면 하는 거죠. 사나이는 아내가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을 눈치챘다.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사나이는 모자를 손에 들고 약이 잔뜩 오른 채 해변가 절벽이 있는 대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갔다. 조금 있다가 여자 역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장미꽃이 꽂힌 모자를 쓰고 기다란 망사 스카프를 흰옷 위에 걸치고 있었다. 자못 불안한 표정으로 양산을 펼쳤다. 양산의 그늘 속에 그녀의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어부들의 숱한 발길에 움푹 파인 돌이 깔린 좁다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양산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눈치였다. 마치 양산의 좁다란 그늘이 도피 천하되는 듯이 그녀는 교회를 지나서 길가의 높은 벽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 벽 밑에 이르자 천천히 걸어가다가 마침내 어두운 벽에 걸린 휘황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빛나는 열린 현관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현관 저 편에는 마치 마술 세계와 같이 무늬를 이룬 그늘이 양지바른 마당 위에 깔린 푸르고 흰 바닷자 가루에 덮여 있었는데 그 너머에는 녹색 잔디밭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잔디밭 끝에는 월계수 한 그루가 광채를 띄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늘안에 서 있는 집을 흘끗 쳐다보았다. 희장이 쳐있지 않은 들창문은 모두 어둡고 얼빠져 보였고 부엉문은 열려있었다. 우물쭈물 하다가 그녀는 앞으로 한걸음 내디디고 또 내디디었다. 저 편 정원 쪽에 한없이 마음이 끌려서 그녀가 짐 모퉁이에 다다랐을까 말까 할쯤 묵직한 발소리가 나무사이로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다. 정원사였다. 그의 손에는 버들가지로 엮은 쟁반 하나가 들려있었는데 그 위에는 익을대로 익어서 검푸르게 된 굵은 딸기가 놓여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 정원은 오늘은 공개하지 않는데 그는 이 매혹적인 여인을 보자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잠시 그녀는 놀란 듯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하기야 정원이 어떻게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단 말인가. 언제 공개되죠? 그녀는 재치있게 물었다. 월요일과 금요일이면 목사님이 손님들에게 공개합죠. 그녀는 가만히 선 채로 명상에 잠겨있었다. 목사님이 대중에 자기 정원을 공개하다니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었다. 하지만 모두들 교회에 나갈 텐데요? 그녀는 정원사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여기에 아무도 아무도 안 살죠? 그렇죠? 그가 움직이자 굵은 딸기가 움직였다. 목사님은 신축한 목사관에 사시죠. 사나이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잠잠히 선 채로 말 대꾸가 없었다. 정원사는 여자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는 교태어린 미소를 지으며 정원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장미꽃 한 번 구경할까 하는데요? 여자는 아양띠 어조로 간청하였다. 그것쯤이야 안 될 게 없죠. 사나이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하였다. 오래 계시지만 않는다면요? 그녀는 잠시 정원사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자의 얼굴은 긴장되고 동작은 활기찼다. 사방을 두리번 거려보니 잔디밭이 내려다 보이는 들 창문에는 희장이 하나도 없고 그저 어두워 보이기만 하였다. 이 집은 보기에 썩 좋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쓰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분홍빛 덩쿨 장미로 된 둥근 문을 지나 정원 쪽으로 갔다. 저편 아침 안개 서린 빤의 가장자리에는 연한 푸른빛의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닷물 사이엔 머리 검은 바윗돌 갑이 어렴 붓이 솟아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기쁨이 엇갈리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발밑에는 수많은 꽃으로 어지러운 정원이 잠들어 있었고 멀리 저 아래쪽에는 컴컴한 나무 꼭대기 때문에 개울물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주변에 양지바른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에 시선을 돌렸다. 소박나무 밑에 앉을 자리가 있는 아담한 구석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부지기수의 정원 좌우편으로 정원 좌우편으로 통하는 두 개의 통로가 있었다. 그녀는 양산을 접고 천천히 수많은 꽃 사이로 걸어갔다. 그 언저리는 온통 장미 숲이었다. 큼직한 장미 언덕 기둥에 매달린 장미 축 늘어진 장미 대목 수부의 고루 자리 잡은 장미 공터 옆에는 수많은 다른 꽃들이 보였다. 고개를 들면 저 편에 바다가 보이고 갑이 보였다. 그녀는 옛날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천천히 서성대며 한 통로를 걸어갔다. 그녀는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 묵직한 분홍빛 장미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 손을 만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다정히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꽃 냄새를 맡으려고 가볍게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명상에 잠겼다. 이따금씩 불꽃과 같은 향기 없는 장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녀는 아무리 그 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꽃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꽂힌 듯한 분홍빛 꽃더미 앞에 서 있자니 금세 그 부드러운 정감이 다시 느껴졌다. 그런 다음 한가운데가 얼음같이 파루스름한 백장미를 보고 있노라니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녀는 마음 상한 한 마리의 흰 나비인 양 정원길을 춤추듯 걸어가다가 마침내 온갖 장미가 가득 찬 조촐한 축대에 이르렀다. 이 장미 꽃들은 마치 향기롭고 흥겨운 군중처럼 그 축대를 에워싸고 있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꽃이 하도 많고 눈부셔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꽃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희낙락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할 앳단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이 세계가 그녀를 흥겹게 하고 황홀한 지경으로 불아넣었다. 그녀는 흥분 끝에 온몸이 화끈해졌다. 주변의 공기는 온통 장미 향기였다. 그녀는 흰 장미꽃 사이에 있는 좁다란 앉을 자리로 가서 얼른 주저앉았다. 그녀의 주용빛 양산 때문에 강렬한 색의 대비가 이루어졌다. 꼼짝 않고 앉아있노라니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한 송이의 장미였다.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부푼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었다. 조그만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흰 드레스 위로 올마갔다. 파리가 장미꽃 위에 앉기나 한 듯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하나의 그림자가 그녀 앞을 가로질러 갔는가 했더니 이윽고 그것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때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린네르 코트를 입은 사나이였다. 슬리퍼를 신은 채 갑자기 조용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침나절의 환상이 졸지에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사나이가 무슨 질문을 할까 봐서 그저 그런 것이 두려웠다. 사나이가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일어섰다. 사나이를 보니 그녀는 힘이 빠져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겉모습은 군인으로 보이는 데다 제법 권장해 보이는 체구의 젊은이였다. 검은 머리는 빗질이 말끔히 되었고 코수염에는 초를 발라서 윤이 돌았다. 그런데 약간 저는 걸음걸이었다. 그녀는 입술까지 파래져 가지고는 눈을 지켰다. 그 사나이의 두 눈을 보았다. 새까만 그 눈을 무의식적으로 노려보았다.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여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그녀 옆에 앉았다. 사나이는 벤치 위에서 몸을 움직여 두 발의 위치를 바꾸며 신사답고 군인다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 방해가 되지 않겠는지요? 그녀는 벙어리가 된 채로 어쩔 줄을 몰랐다. 사나이는 검은 바지와 린네르 코트로 깍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손가락 위에 너무나도 날익은 조그만 반지가 끼어 있는 사나이의 손을 보자. 그녀는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허벅지에 놓여 있는 사나이의 두 손 위에서 정열적인 사랑의 상징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담배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은근한 어조로 다정히 물으며 사나이의 한쪽 손은 호주머니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딴 세계에 있었다. 이 사나이가 과연 자기를 알아볼 런지 혹은 알아보려고 하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을 런지 여자는 그저 궁금하고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녀는 괴로움으로 파랗게 질린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만 했었다. 담배를 안 가지고 왔군. 사나이의 신중한 어조였다. 그런데 여자는 사나이의 말은 들은 척 만척하고 사나이에게 주의를 모을 뿐이다.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다 잊어버렸을까? 그녀는 여전히 얼어붙은 불안감 속에 잠겨 있었다. 난 존 코튼을 피우는데요. 사나이의 말이었다. 그런데 값이 비싸서 좀 싼 걸 피워야 할까 봐요. 저 제가 말씀이죠. 요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쪼들린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자는 말하였다.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게 냉담해졌다. 사나이는 허술한 인사를 하고 나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토록 사랑하던 사나이의 모습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옛날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군인답게 야무진 머리 모양, 이제는 느슨하여진 그의 멋진 몸매를. 한참 보고 있노라니 형언케 어려운 공포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재킷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무슨 영문인지 되돌아왔다. 담배 피워도 괜찮겠죠? 사나이의 말이었다. 담배 피우고 나면 어쩌면 살이 판단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군요. 사나이는 다시 여자 곁에 자리 잡고는 파이프에 담배를 넣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멋지고 힘찬 손가락을 가진 사나이의 두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 손은 항상 약간 떨리곤 하였었다. 이제 보니 손의 움직임이 아주 고르지 못하였다. 담배가 파이프 밖으로 질질 흘러나왔다. 신경을 써야 할 재판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그놈의 재판 사건이란 의뢰 믿을 수 없더구먼요.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정확히 변호사에게 부탁하여도 도무지 마음대로 되질 않는군요. 그녀는 앉아서 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사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 손은 그녀가 옛날에 입맞추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이상하게 빛나는 저 까만 눈은 그녀가 사랑하던 눈이었다. 그러나 옛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와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담배 쌈질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찾느라고 더듬고 있었다. 그래도 여자는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보리라고 은근히 기대하며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어찌하여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단 말인가. 잠시 후 사나이는 일어섰다. 어서 가 보아야겠는데. 사나이의 말이었다. 올빼미가 올 테니까요. 사나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서 말을 이었다. 그 친구 본명이 올빼미는 아니지만 난 그렇게 부르죠. 그 친구가 돌아왔나 가 봐야죠. 여자도 일어섰다. 사나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여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군인다운 미남이었지만 정신 이상이었다. 여자의 눈은 사나이를 뚫어지듯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그것은 혹시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볼까 하고 또 자기도 사나이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절 모르시겠어요? 여자는 자기 넋이 외로이 서 있다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수상한 눈초리로 여자를 돌아다 보았다. 여자는 사나이의 눈빛을 견뎌 내야 했다. 사나이의 두 눈은 여자를 보고 이상한 광채를 띄었다. 그러나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나이는 여자 옆으로 자꾸만 다가서는 것이었다. 네, 알고 말고요. 사나이는 자기 얼굴을 여자 얼굴 곁으로 접근시키면서 확고하고 열렬히 그러나 광적으로 말하였다. 여자의 공포는 너무나 컸다. 그 힘찬 미치광이는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나이가 허겁지겁 다가왔다. 이 정원은 오늘 오전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원사의 말이었다. 미친 사나이는 다가오던 발길을 멈추고 가돈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정원사는 그들이 앉았던 자리로 가서 거기에 떨어진 담배 쌈지를 주워 올렸다. 선생님, 여기다 담배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네? 정원사는 닌네르 코트를 입은 신사에게 주운 쌈지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 부인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부탁했던 참이요. 미치광이 사나이가 정중히 말하였다. 내 친구거든요. 여자는 몸을 돌려 목적 없이 천천히 걸어가다가 양지바른 장미꽃 사이로 정원을 빠져나가 부표정하고 어두운 창문이 달린 집을 지나서 바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허겁지겁 맹목적으로 갈팡질팡거리며 바구 앞으로 걸어갔다. 손살같이 별장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기 몸 안에 어떤 엷은 막이라도 터져서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앉은 채로 들창 밖을 뚫어질 듯이 내다보았다. 들창에는 담쟁이 잔가지 하나가 해풍의 위아래로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다. 들창 밖에는 햇볕 듯한 바다 공기에서 어떤 신비로운 광채가 감돌았다. 그녀는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져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러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터진 내장 안에서 뇌출혈이라도 일어나지 않나 싶었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조용히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남편의 뚝뚝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남편의 거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모았다. 철양한 그 발소리가 다시 나가는 것 같더니 묻고 대답하는 소리가 유쾌하게 오간 다음 발소리는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햇빛에 얼굴을 태워 대단히 흐뭇해하면서 들어왔다. 그의 활기찬 몸에는 자기 만족의 빛이 어려있었다. 여자가 마지못해 몸을 움직이자 사나이는 비틀대며 앞으로 다가왔다. 왜 그러오? 잠옷 성마른 옷으로 물었다. 어디 불편하오? 이 물음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요? 부인의 대꾸였다. 사나이의 갈색 또는 눈에 수상적은 노기가 서렸다. 왜 그러는 거야? 사나이의 말이다. 아무렇지 않대도 사나이는 몇 발짝 옮기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떤 사람하고 다투기라도 했소? 사나이가 물었다. 아무도 날 모르는 걸요? 여자의 대꾸였다. 사나이의 두 손은 꿈틀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를 앞에 놓고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나서 못 견딜 기분이었다. 사나이는 마침내 부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불쑥 울었다.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게 아니요? 천만에요. 왜 그런 질문을? 부인의 멋적은 대꾸였다. 그녀에게 남편은 오직 자극제밖에 안 되었다. 사나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먼. 사나이는 곤란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며 그렇게 말했다. 곤란한 기색을 보일 만한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 같아서였다. 사나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녀는 그대로 침대 위에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올랐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준비된 점심 식사 냄새와 정원에서 남편이 피우고 있는 파이프에서 풍겨오는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기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초인종이 한 번 땡그렁하고 울리고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굳어만 갔다. 사나이가 문을 열었다. 식사 준비가 되었구려. 사나이의 말이었다. 자기의 자유를 간섭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 꼴을 보기가 싫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벌떡 몸을 일으켜 아래로 내려갔다. 식사하는 동안 거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의 의식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엉망이 된 채로 허공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사나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내를 대하려고 애써 보았다. 그러나 우라증이 나서 결국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침실에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혼자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나이는 파이프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갔다. 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 대한 억눌린 분노는 사나이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뚜렷이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를 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절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남편을 잠자코 복종케 하여 온 셈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길을 펴지 못했었다. 그가 광산에서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부인에게 양보했었다. 그러나 부인이 자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는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침실 쪽으로 갔다. 남편이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이 꼭 세 번째다. 그녀는 심장의 고동이 뻗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힘을 주어 다시 열려고 한다. 그녀의 심장은 정말로 고동이 뻗어가고 있었다. 문을 걸었소? 안주인이 들을까 봐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네, 좀 기다려요. 그녀는 일어서서 자물쇠를 끌렀다. 그러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남편이 자기를 가만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끝이 없었다. 파이프를 입에 문 채로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앉았던 침대로 되돌아갔다. 그는 문을 닫고 문을 등진 채로 서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하고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서 남편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하고 여자가 남편을 외면한 채 대꾸하였다. 사나이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자기 아내를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잠시의 생각에 잠긴 눈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안 그래? 하고 사나이가 잘라 물어보았다. 그래요. 여자의 대꾸였다. 그렇다 해서 절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야. 무슨 일로 그래? 알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증오와 절망 속의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린지 쬐각하는 소리가 났다. 사나이는 깜짝 놀랐다. 파이프가 입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꼭 물었다. 입술에 물린 물뿌리를 혀로 앞으로 내민 다음 입에서 뽑아가지고 쳐다보았다. 족기 위에 떨어진 재를 털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알고 싶단 말이요. 사나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파리하게 질리더니 보기 흉하게 굳어버렸다. 두 남녀는 서로 시선을 피했다. 그때 사나이가 몹시 흥분하였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의 심장은 몹시 두근거리고 있었다. 남편이 몹시 미웠지만 그와 맞설 수는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들고 사나이를 쳐다봤다. 무슨 권리가 있길래 그걸 알자는 거죠? 여자가 물었다. 사나이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사나이의 고통스러운 눈빛과 얼어붙은 얼굴을 보자 놀라움과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내 굳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이 사랑해본 적이 없었고 그 감정은 지금도 매 한 가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는 머리를 쳐들었다. 자유로운 몸이 되려고 바둥대는 가엾은 사랑과도 같이 그녀는 몹시도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를 그토록 무섭게 속박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덮어 씌운 어떤 뻥해였다. 자기 스스로 굴레를 씌워버린 이상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기란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싫기만 하고 오직 파멸의식 뿐이었다. 사나이는 마치 그녀와 영원히 맞서고자 하는 듯이 문을 등진 채로 상대방이 수그러질 때까지 화석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녀가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싸늘했고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다. 노동하는 거친 손은 뒤에 있는 문의 널판을 짚고 있었다. 당신도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진 소리로 마치 사나이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사나이는 기운을 내어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토릴 홀에 근무하는 버치양은 제 단짝이었어요. 그녀와 목사는 친구였고 아치는 목사 아드님이었어요. 말이 중단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흰 드레스에 치맛단을 반복해서 접으면서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적의가 가득하였다. 그의는 장교였어요. 소의요. 그런데 대령과 싸우고서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어쨌든 그녀는 치맛단을 잡아당겼다. 남편은 부동자세인 채로 혈관이 온통 광기로 찬 그녀의 동작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이는 절 무척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그이가 미칠듯이. 몇 살이었는데? 남편의 물음이었다. 제가 그이를 처음 알았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 헤어졌을 때 말인가요?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말이야. 그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분 나이 스물여섯이었죠. 지금 서른하나니까. 아니 서른두 살이 다 되었죠. 제 나이 스물아홉보다 세 살이 위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반대쪽 벽을 보았다. 그래서 남편의 묻는 말이다. 그녀는 굳은 표정에 무감각한 어조로. 우리들은 약 1년 동안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최소한 쑥덕거리긴 하였지만 공개된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어딘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체인 셈인가? 몹시 거친 말투였다. 그 친구와 접촉한 것이 약이 올라서 그녀에게 심쩍 고통을 주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약올리기 위하여 그래요 하고 쌀쌀하게 대답했다. 사나이는 한쪽 발이 지쳤다는 듯이 딴 발로 바꾸어 서더니만 푸우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우라를 발산하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하고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결 조롱조가 되었다. 그이는 갑자기 아프리카 전선에 나가게 되었죠. 당신을 처음 만나게 된 어쩌면 바로 그날일 거예요. 버치앙의 말인즉 하필이면 바로 그날 그이가 일사병에 걸려서 두 달 후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맺어지기 전에 사연이 바로 그랬단 말이요? 남편의 말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사나이는 이런 사연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의 양미간은 폭이 흉하도록 찌푸려져 있었다. 그래서 옛날 재미보던 곳을 찾아온 셈이군. 사나이의 말이었다. 오늘 아침 혼자 나가고 싶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겠지? 이 말에도 그녀는 대꾸를 안 했다. 그는 문 앞에서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사나이는 기침을 진 채로 그녀를 등지고 서 있었다. 여자가 그를 보았다. 사나이의 손은 무척 거칠어 보였고 뒤통수도 빈약해 보였다. 마침내 사나이는 거의 본의와는 달리 몸을 돌리며 묻는 것이었다. 얼마나 그 친구와 관계가 있었지? 무슨 뜻이죠? 여자의 쌀쌀한 대꾸였다. 얼마 동안이나 그 친구와 관계가 있었느냐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남편을 외면하였다. 처음엔 대답을 거절하였으나 조금 이따 말을 꺼냈다. 관계라니 무슨 뜻이죠? 만나기가 무섭게 그분을 사랑했어요. 버치양과 같이 있게 되고서 두 달로 이야기지만. 그 친구 역시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앞으론 없을 터인데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증오와 인내의 침묵이 오래 끌었다. 둘 사이는 어느 정도 깊었는데 마침내 사나이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그 비비 꼬는 질문이 난 싫어요. 사나이가 던진 낚시밥에 미칠 듯이 화가 난 여자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우린 그야말로 애인이었어요. 정말 우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요. 당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니까요. 당신을 알기 전에 우린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애인이라. 애인. 격분 끝에 얼굴빛이 새하얘져서 사나이는 말하였다. 군인 녀석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나서 나에게 시지보다니. 원. 그녀는 앉은 채로 이 고통을 꿇고 삼켜야만 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갈 때까지 다 가보았다. 그런 말이지? 사나이는 아직껏 못 믿어온 어조로 울었다. 그럼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쳤다. 사나이는 몸이 움츠러졌다. 안색이 새하얘지고 바보처럼 멍해 있었다. 한참 동안 마비된 침묵이 흘렀다. 사나이는 기가 죽은 것 같았다. 결혼 전엔 이런 얘기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하고 사나이는 마침내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럼 이젠 안 될 것 없겠죠? 사나이는 무표정하고 거의 아이들과 같이 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 갑자기 여자가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오늘 그이를 만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미쳤더군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두려보았다. 미치다니! 사나이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이었다. 정신병자여! 그녀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하였다. 잠시 말이 중단되었다. 알아봅디까? 나지막한 소리로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부인의 대꾸였다. 사나이는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들 사이에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사나이는 접근할 수 없었다.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피차 간의 배신이었다. 이 일은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들은 피차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얼이 빠져있었다. 이제는 서로 미워할 기력조차 없어져버렸다. 몇 분 후 사나이는 여자를 떠나 밖으로 나가버렸다.